퀵보드의 강을 건너 와우 여기 수많은 라인들이 여기서 킥보드를 하나 사가지고 강 건너 갈게요 장금 현재 중 그럼 뭐 여기서 빙! 하고 소리가 나 오케이 라이딩 중 이제 어 벌써 빨라? 아 왜 이래? 오케이 갑자기 와서 홍보를 또 당황했네요 저러고 놀고 있네 야 그러고 타지마 그러고 타지마 말 드럽게 안 들어요 에버 일어나 하나 둘 셋 나이스 여기서 같이 타면서 오우 오우 엣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도착을 하면은 사진을 찍어야 돼요 아 이거요? 아 놨다고? 그리고 점점을 하고 그러면 이제 딱 끝나고 음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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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스펠른 대성강으로 왔습니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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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벌써 어둑어둑 해졌네 아니 이게 4유로야 말 돼? 4유로 얼마지? hour 오우 나오도록 리 퍼리머리 허위 página 뺄 갑자기